너를 원해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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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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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조금 가까이 날 꼭 안녕하세요 미스에이입니다 너 따라다니기가 되게 힘들구나? 아 미안 되게 돌려 네 저희는 지금 생방송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서로 예쁘게 나오려고 예쁜 하하하하하 지금 예쁜 각도를 각도 보겠습니다 45호 45호 네 카메라 감독님들 대단하십니다 아하하하하하 여서부터 빵이 아프고요 네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뭘까요? 베이비 어 뭐지? 미스에이 여러분들 어... 대기안... 대기안... 너무... 걸그룹이시아다 죄송합니다 네 걸그룹 모드 네 어머 네 요즘 대기할 때 뭐 하시나요? 네 저는 책 읽어요 어머 그래요? 네 어머 아... 책 읽죠 아 책 읽죠 만하게 막 이래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무슨영상이요? 네?!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무슨 영상은 뭐냐구요? 영화도 볼 때도 있고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찾아볼 때도 있고 왜 눈동자가 흔들리죠? 미쓰에이 모니터도 자주 하고요 지아 씨는요? 저는 대기실에 없어요 맞아요 요즘 대기실에 없으세요 지아이가 요즘 되게 바빠요 바람 나셨어요 바람 맞아요 바람 났어 되게 얼굴 보고 힘들어요 인감독님 아까 45도가 예쁘다고 해요 민감독님 민감독님 뭐 올라가실래요? 민감독님 민감독님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아 그런거에요? 제가 좀 키가 크거든요 아 네 그렇네요 민감독은 찍어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보인다 보인다 민감독은 지금 안 보여요 아 보여요 이렇게 찍고 있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찍고 있어요 보여요 제가 찍을게요 혹시 모르겠다고 지아이가 미쓰에이 대기실 상황이었습니다 자 민희 운동회 야 신발 찍지 마 아 나 신발 찍어줘 이거 제가 진짜 완전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수지랑 커플 신발입니다 기다려주 마세요 발끝이 차이나니까 여기 이 신발이 싸구려 찍어왔어요 사실 제거거든요 제거 야 이민영 언니꺼잖아 맞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내 신발도 자기 알아서 신고 났어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제거 또 맞히나요 그쵸 그쵸 자 이제 진짜 아 아 으아!